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너프 조립쇼 4탄입니다 저번 3회에서는 사실 엄청난 혼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1,4회가 또 1등을 했어요 인기투표 인기투표 이거는 인기투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멋있다는 총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오늘 너프 조립쇼 제4탄에서는 팀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대2로 게임을 해서 파츠를 이제 각각 8개 6개씩 나눠서 장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임은 어떤 것이냐 짜자잔 미니 인형 뽑기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제한시간을 둘겁니다 그 제한시간 안에 인형을 제일 많이 뽑은 팀이 이기게 되는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현이와 재헌이 팀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켜져있는건가요? 네 켜져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 버전잇 3,2,1 고 해 해 해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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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2,2,1 고 아아 소 말렸어요 라스트 렛아 2,2,2 으핳핳핳핳핳 ek Kü고ggak 삼각김 삼각김있어 Alban 으은으 был 공간 지생 능력이 떨어지는거야 뭐야 이렇게 보여줄게 나와 봐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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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뽑았네 하나 아 뭐였는데 있지? 거기를 넣는거야 다 움직여봐 알겠어 알겠어 갑니다 3 2 1 고 도어 2 3 1 을에 시간을 하고있어 Inami 거기! 가게 안맞아요 가게 안맞아요 안돼요 안돼! 아! 나이스! 와 이거를 하나도 못 뽑았어요? 진짜 못 뽑아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자 두번째 판은 하트 앞머리를 제가 잘라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노란색깔을 뽑으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주황색깔을 뽑으면 플러스 2점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3,2,1, 고! 이걸 팔 건드리면 안돼요 아! 아๊spe! 기분이 좋아...? 아아아아아... ㅋㅋㅋㅋㅋㅋㅋ 얘 잡아 얘 잡아 세 투 원 고! 아이고, classmates 그건 안 돼 아, 나 안 할래 지금 안 돼 으하하하하 내 그만 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되겠어 자유! 웨이팟이야! 웨이팟이야 왜?! 웨이팟으로 대기할 거 palavra! 솔직히 파야 건드리는 거라 하지말자 니네가 그랬잖아 맨 처음 에게 했어 맨 처음 에어 한 turning만 했겠다 에이 붙잡겠잖아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의 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은 바로 레이븐 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파츠를 각자 가져와서 누가 뭘 가지고 왔는지 몰랐었죠. 하지만 오늘은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파츠통에서 파츠를 꺼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앉아있는 시현이 팀이 8개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일상이 팀이 6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현이 팀 부터 골라주세요. 자 하나 일단 이거 이렇게 해봐서 자 시현이 팀 골라주세요. 등이 돼 있네. 소스컬 레이븐 마저 보고 글러. 빨리 빨리 돌리세요. 레이븐는 게 없잖아. 3 1 아 바보야 위 위즈캣트 2 4 자 그러면 먼저 시현이 팀 부터 파츠를 보여주세요. 수직 손잡이 있고요. 양각대. 양각대 있고요. 스코프. 망패. 총열 앞에서 자전거. 연장패. 연장패. 연장총. 확실히 페이 하면서 하니까 더 깔끔해요. 저희는요. 총열. 어벤져스코어. 이거. 총열이 두 개예요. 스코프. 한창. 그리고 수직. 오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립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조립이 끝났고 각자 총을 어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코프 있죠. 그리고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수직을 잡아줘서 안정감. 그리고 여기 외계층이 달려있어서 이건 외계인 잡는 용. 이거는 사람 잡는 용. 그리고 여기 예비용 탄장. 여기는 예비용 탄장까지 있습니다. 관동 괜찮습니다. 수직 때문에. 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 조잡하고요. 너무 알록달록하고 저거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사람 잡을 때? 외계인을 잡는다고? 외계인 데려와서 잡아봐. 탄장 꽂아놓는 데 있죠? 거기 막 구슬하게 툭 빠지는 거 보셨죠? 일단 딱 봐도 간지나죠? 그리고 여기 아래. 권총. 권총이 있어서 이 탄장에 다 썼다고 그러면 탕탕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프. 잘 보이고요. 어 스코프 막혀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막혀 있는데? 접으면 되죠. 어? 어! 오오오오옹. 오오오옹. 빰빠빠빠빠. 그리고 근접전에서. 오오오옹. 아 그리고 후렛씨. foreground시가 막히는 데. 아이고 Autryょh. 우리는 밤에 쓸 수 있군요. 아오옹. 마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총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일단 총이 너무 덜렁덜렁 on게 그래 가지고 총 한 번 쓰면 총이 날라갈 것 같아요. 다 월덜러스예요. 어썰. 단 한 가지만 Sadie. 개성이 없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제 생활이 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건 좀 잘했다. 칭찬 한 번씩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단건 꽤 멋있었어요. 그래서 스코프 이거 접할 수 있는 거. 맞아. 난 이거 기발했어. 와 아주 후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사 또 한 번씩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이거 쓰레기초. 먼저 치원이 팁으로. 진짜! ible. 이런 소리! WM 총. 다 뭐 하려고 했는지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button 눌러서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그러면 오늘의 너프 조리 쇼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밥을 씨로 보여주세요 아이 추워 야 이것도 이것도 하하하하 돼~~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